선생님! 어? 니가 웬일이니 여기? 어디봐 여기! 선희야! 너 거기서 뭐해? 어, 선희야! 뭐하니 거기서? 아니 저는 그냥 선희 보러 왔는데 선희를? 네, 선희가 여깄다 그래서 아니 선희가 여깄어? 정말? 내성적이긴 하지만 안 무겁고 머리도 좋고 뭐 어쩔 땐 또라이가 뜬 번도 있긴 한데 내성적이긴 한데 정말 머리 좋아 정말 훌륭한 안무기 있고 근데 되게 똑똑하기도 해요 내가 그래 알아 똑똑하게 머리 좋지 안 목도 좋고 그럼 이것도 진짜 저랑 비슷한 거예요? 그럼 이게 진짜야 생각이라는 게 화면 할수록 다른 게 보이잖아 맞아요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어요 여기 쓰신 건 참 너무 좋겠어요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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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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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